와, 향기 좋네. 너무 좋아. 히톤 치즈 좋네. 어머, 이모. 이모. 편하다. 나 되게 힙하지 않니? 누나도 되게 잘 어울려. 힙하지. 아니, 예뻐, 예뻐. 누나 색깔을 되게 잘 골랐네. 너무 예쁘다. 이게 바로 연예인이지. 아니, 이게 뭐예요? 성인인데? 신발 전직해서 가까이. 신발 전직해서. 내 신발? 아니, 여기. 아우,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. 넘어가면 안 돼. 어쩐지 크더라. 우리 셋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2021년 SS. 왜 나를 안 줬어, 봐줘. 너는 치마나서. 아니, 너는 안이라서. 우리 진짜 함께 있어. 현주야, 진짜 팀이랑 좀 함께 있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현소발이 이리 와. 뭐하냐. 현소발이 이리 와. 뭐하냐. 이리 와. 진짜 내가 느낀 게 진짜 말 안 들어, 다. 야. 런웨이, 런웨이. 런웨이 또 하고 있어. 런웨이. 느낌 봐. 언니, 절대 런웨이. 이래서 게스트들이 섭외가 안 되는 거야. 너는 미들 때문에. 이리 와. 빨리 끝내자. 전소발. 전소발 이쪽으로 봐. 자, 우리 그 웅. 아, 후니가 이리 오고. 웅이 이리 오고. 자, 그러면 맨 먼저 어떤 분이 먼저 해 보실까요? 신기하다. 미주아 너 신기하대. 네? 후니가 너 신기하대. 왜요? 매력적이라는 거지. 자, 그러면 우리 어떤 분이. 우리 맨 먼저. 누누난나.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.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.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 해줘요.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. 자, 가요. 자, 시. 시. 우와, 아이스. 우와, 아이스. 우와, 아이스. 아이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컴 모아. 대박. 맞혀야 돼. 맞혀야 돼. 저걸 맞혀. 아니, 네가 처음부터 가까이. 저기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. 맞혀야 돼, 형님. 그냥 못 맞히는 거지. 난 지는 거 싫어해.